김영준 멘토 주총 때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무서워하거든요 뭔가에 때문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 이제는 당당하게도 앞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서워한다는 것이 이제 그 부도 리스크나 이런 쪽에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뭔가 터질까 봐 해서 벌걸되고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감사 보고서만 제출되면 별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동안 코스닥 기업들이 한 3 4년 동안에 보통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평균 한 8 90개씩 거의 뭐 1년에 퇴출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어냈죠 굉장히 많이 걷어냈는데 아직도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때와 초창기에 뭐 마구잡이 투자할 때하고 좀 많이 차이가 좀 생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까지 우려가 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퇴출 기준에 뭐 자본점식률 50% 뭐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결국 이제 주총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감사 보고서에서 횡령 배임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뭐 회사의 어떤 존립 기반의 문제가 생길 정도의 횡령 배임 정도 근데 요즘은 이제 중간감사 쪽에서 체크 단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예전 같은 우려할 만한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물론 올해도 있긴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전만큼 그렇게 뭐 걱정해야 될 단계는 아니다 뭐 조금 많이 나아졌던 환경은 음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주총 시즌 이제 15일과 22일에 거의 조금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도 관전 포인트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투자자 입장이라면 아 아마 이제 요번 주총 때에는 이제 그 기업들이 뭔가 이제 그 방향을 결정할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제 기업들도 계속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신규 사업 쪽이라든지 뭔가 이제 변화를 좀 물색해야 되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나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유럽발 리스크 때문에 많이 움츠려 들었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완화 국면에서 이제 투자 단계 그러니까 투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바로 이제 그것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제 투자라는 걸 좀 소위 말해서 해야 될 때죠 그러니까 최소한 조달금리 대비 투자 이익이 높을 때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투자론의 정석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들을 좀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신규 사업 발표들이 좀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신규 사업 발표가 꿈을 먹는 막연한 얘기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게 도달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그 기업의 성장성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꿈보다는 이런 주총 시즌에서는 꿈에 대한 비전보다는 실적으로 바탕되는 것이 좀 좋긴 좋겠죠 그러니까 꿈이 실적화되는 기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두 개를 참 묶이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준남 멘토 이 개미들이 떨고 있다는 말 저 정말 싫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왜 주총 때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떨어야 되는지 사실 제일 싫은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결산법인들이 지금 집중돼 있다 보니까 뭔가가 또 발생이 될까라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패의 가능성도 있고요 갑자기 모래시기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모래시기가? 채민수가 나 떨고 있니 그렇죠 왜냐하면 쟤를 지니까 뭐 떨고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 분석만 잘하면 떨 필요 뭐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 뭐 떨 필요 뭐가 있습니까 개미들이 뭐 3월 달에 이상한 테마주는 하다 보니까 벌벌벌벌 떨지 뭐 3월에 결산보고 분식에게 행력 안 그렇습니까 사람 분석 제대로 하고 기본적 분석 제대로 하며 뭐 그런 종목을 누가 상패시켜요 상승전자 같은 경우가 네 분석이 돼 있는 분들은 당연히 떨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천황한테 보면 다 분석을 해드리죠 뭐 간단히 끝납니다 퍼그러 사놓고 이렇게 분석도 여러분들 분석하는 능력이 없는데 사놓고 벌벌벌 떨면서 3월 달을 응? 이렇게 봄의 기운을 받아들여야지 뭐 떨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주 좋은 일이죠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내가 회사의 가치 구분이 기본적 분석에서 안정적인 종목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떨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주총회인데 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왜 떨고 계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겠죠 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김용준만 통해 주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는 실적이 바탕되었는지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꿈이라는 부분에 대한 비전만 제시하는 것은 너무 꿈 뚱그름을 잡을 수 있는 구름만 잡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달콤한 솜사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실적까지 좀 맞춰주면서 산업이 개화되는 종목들은 코스닥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 입원권에서 대형주 쪽에서는 앞으로 신성장 비전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산업의 패러다임으로 체크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OCI가 드디어 태양강 발전을 미국발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근데 이 OCI를 통해서 태양강 쪽이 과연 이제 우리가 다시 볕들 날을 볼 수 있고 대바닥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는 종목들 매매 포인트로 짚어갈 만한 매력이 있는 것인지 또는 업종 쪽에서 우리가 그래도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저희 두 분의 멘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악부분에서 잠깐 OCI를 얘기를 했었는데 딴 프로에서요 근데 이제 그 OCI가 참 희한하게 형성됐던 가격대가 있죠 최고점 찍었을 65만 7천 원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66불이었고요 지금 바닥을 찍었을 때 최저가 16불 정도 찍었으니까 16만 원 정도가 저점이었고 최근에 좀 반등을 하면서 조금 올라오는데 최근에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반등을 한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폴리실리콘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광에서 소재 산업인 OCI만 그러니까 폴리실리콘만 태양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나머지 업체들 모두리 업체나 인고 웨이퍼 업체들은 다 죽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똑같이 태양광이 뜬다고 보면 폴리실리콘의 소재 산업이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은 뭔가 라인업이 구축돼 있는 상태에서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발전소 사업을 하는 쪽에서 발전소 사업이 뜨면서 폴리실리콘의 사용량이 늘어나지만 예전 같은 그런 화려한 시대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도 제한적일 거고 폴리실리콘의 호황기는 더 이상 없다 다만 너무 폴리실리콘 가격이 바닥이기 때문에 좀 올라와서 어느 정도의 상승 국면은 가능하고 그리고 굳이 태양광을 바라보실 생각이 있다면 발전소 설립 단계에 있는 발전소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쪽을 좀 찾아봐야 된다 결국은 이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발전소 부분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혀주셨는데요 박준단 멘토 태양광 어떻게 보세요? 저가 메리트는 있죠 가격량은 분명히 있어요 아직 태양광은 아직 아닙니다 풍력도 일러요 보셨잖아요 유럽 태양광 지어놓고 집에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막 어쩌고 지금 용가 낮추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폴리실리콘 가격도 많이 내려왔는데 태양광은 아직 이릅니다 물론 맞아요 저가 메리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태양광 풍력, 화력, 수력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에너지 쪽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앞으로 대체 에너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앞으로 갈 수 있는 업종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꿈에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만 가지고 주식이 한번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은 OCI가 그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5만 7천 원 그때는 태양광, 풍경,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많이 날리였죠 난리였죠 난리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한번 시세를 내면 여름 나아시다시피 다시 내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저가 메리트도 있지만 실적으로 아직까지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지만 그게 다시 실적으로 가셔야 돼요 물론 기저효과는 있죠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메리트 차원에서 해야지 앞으로 바로 이게 실행이 돼서 풍력도 마찬가지예요 풍력 하나 세우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단조가 비싸거든요 바람도 지용도 특별히 조사도 해야 되고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점을 해주시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진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자꾸 스마트 쪽 IT 쪽을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는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기 작년에 갔던 주식 여러분 어떤 주식이에요? IT 중에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올해 여러분들이 대박을 내려면 뭘 해야 되냐 IT 주식의 스마트캡이나 그에 관련된 스마트 쪽의 계열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박준환 멘토는 일관된 주장과 일관된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 분은 분명히 이 부분은 확신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박준환 멘토는 태양광 관련주 쪽으로 보는 업종을 보는 바에는 차라리 IT 관련된 전기전자 쪽을 보자 부품율 쪽으로 보자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게 화석연료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과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비용의 비용의 갭의 차이 지금까지는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비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화석연료의 발전 단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2015년도 정도 되면 같아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2015년도가 넘어서면 오히려 화석연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손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태양광의 시작인데 그럼 태양광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태양광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안 됩니다 0.5% 정도 지금까지는 모든 산업이 초창기에는 쏟아붓는 단계죠 쏟아붓는 거에 이제 성과들이 나타나는 시기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태양광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폴리실리콘 소재가 안 된다는 얘기고 태양광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기로 보셔야 됩니다 에너지 쪽의 발전 사업 쪽으로는 개화되는 관계다 그러면요 OCI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있어요 박막형이냐 결정형이냐에 따라 말도 많았고 사실 이 태양광 관련 주식이라는 게 꿈으로 넘어갔어요 가도 가도 너무 한없이 가다 보니까 떨어지니까 또 한없이 내려왔거든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돌격 집으로 지하실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 태양광이 그러면 결정형 박막형을 일단 논하기 이전에 발전 태양광 발전은 이제 향후 개화되는 단계다라고 보셨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그 태양광 대차 에너지 쪽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게 이제 결정형과 박막형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결정형과 박막형의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형으로 가게 되면 OCI가 대박이 나겠죠 근데 결정형이 아니라 박막형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는 비싼 비용을 불편함하면서도 결정형으로 간 게 수율이 안 나왔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태양 기판 하나에다가 보통 이제 뭐 22% 23% 정도의 수율이 나왔다면 박막으로 갈 때는 10%, 11%, 12%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술이 많이 도달을 해서 박막으로 가도 2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지금 오성 엔세트 같은 28%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굳이 결정형으로 가서 비싼 폴리실리콘 양을 많이 쓸 이유가 없고 얇게 까는 박막형으로 가는 거고 지금 최근에 모든 발전소 단계는 전부 박막형의 장비 라인을 깝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막형 장비가 비싸요 결정형 박막형 장비에 비해서 박막형 장비가 10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러면 초기에 시설 투자를 왕창해놓고 할 거냐 아니면 원재료 비용 부담을 안고 결정형으로 갈 거냐의 고민인데 대부분 지금 발전소들이 지금 박막형으로 가는 걸로 거의 결정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15년도 정도에 소위 말하는 그 단가에 손익분기점이 도달하는 시점부터는 이쪽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모든 인프라 구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경쟁력들이 지금 앞서나는 것 같고요 그동안 태양광 관련 업체들 다 죽었거든요 이제는 예전에 전자업체들도 초창기에 경쟁이 치열했을 때 죽는 것처럼 다 죽고 나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지금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성장만 남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존남은 또 태양광보다 전기전자가 강하긴 빠르게 갈 것 같긴 한데요 전기전자가 올해 계속해서 주도하면서 계속 갈까요? 우리나라에 할 게 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름이 납니까?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땅이 넓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많으니까 내수가 됩니까? 그러면 일관되게 전기전자 쪽만 보자? 아니 작년에 보자고요 작년에 10배 이상 갔던 종목들은 다 IT 쪽에서 나왔어요 태양광 건설 물론 좋아요 앞으로 태양광 기조 효과니까 폴린 실리콘 가격 결정력 박막에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태양광을 어떻게 보면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 쪽에서 먼저 진출을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OCI가 기업 분석을 해서 좋은 분도 있지만 인프라도 깔려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나는 그 업종을 우리가 추구하면 더 좋지 않을까 올해도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2030년 정도 되면 세계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세계 3대 강국 안에 든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IT라고 했습니다 IT 때문에 우리나라는 할 게 더 이상 없어요 IT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분의 분명하게 업종을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개화되는 부분에서 저는 태양광 쪽의 가격 매력도 부분과 함께 개화되는 시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겠고요 IT는 계속 달리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빼놓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거네요 태양광 종목 하나 IT 종목 하나 포테다 기둥불에 딱 박으면 개선은 늘어나겠네요 결국은 태양광도 IT가 흡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알겠습니다